지난주 토요일 날 6월 20일 날에 있었던 소방직 국업 문제 행정법 총론 해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시험 문제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방직에도 행정법 총론을 위해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 패턴이나 출제 비중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겉에서 완전히 쉽게 물론 문제 중에서는 바로바로 정답을 보는 질문도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상당히 난이도 있고 난이도 문제도도 부분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난하지만 부분적으로 약간씩 난이도 있는 질문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내용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제 총평은 그렇게 되고요. 다만 특징을 가만히 보면 보니까 체감 난이도는 좀 높게 느껴져서 이유가 보시면 보통 우리가 문제를 볼 때면 지문에 보면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거든. 옳지 않은 것은 맞는 지문 3개의 틀린 지문 하나니까 우리가 맞는 지문을 찾기는 쉽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객관식에서는 교재에서는 맞는 지문만 했으니까 맞는 지문을 눈에 찾아요. 틀린 지문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 그런데 이번 소방직 문제는 출제하시는 분이 마음을 그렇게 먹었는지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야. 옳은 것은 1번부터 당장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옳은 것이죠. 그리고 7번도 옳은 것, 8번도 옳은 것, 9번도 옳은 것. 그런데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성의 있게 내는 거야. 왜냐하면 옳지 않은 것은 세 지문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하나만 꼬으면 되잖아.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을 알면 세 가지를 꼬아야 되니까 출제할 때 상당히 칼로리 소모가 많은 다이어트용 문제라고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난이도 있는 지문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평소 때 기출문제에서 대부분 봤던 무난한 지문이긴 한데 체감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졌다고 한다면 요는 문제 패턴이 좀 차겠죠. 그래서 보통 옳은 것은 20무제 중에서 한 30무제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거의 한 반 정도가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조금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건데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이고요. 하나씩 보면서 할까요? 1번, 기속행위, 재량행위에 대한 사명인 중 옳은 것이죠. 다툼이 선파란다. 1번, 법원은 최근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재량행위 외에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도 부관을 붙이는 것을 보고 있고 부관을 붙였을 때 내용이 이항할 의미가 된다. 이렇게 판례가 마치 판례가 변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례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속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고 붙였다면 무효고 무효이기 때문에 그걸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기속행위나 기속 재량행위는 여전히 부관을 붙일 수 없고요. 없기 때문에 붙였으면 무효죠. 무효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1번, X. 2번,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를 붙였으면 원칙적으로 건축은 이게 1번의 연장선상이죠.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야. 기속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붙였다면 무효로 보는 거죠. 무효입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로 본다. 틀렸죠. X. 무효. 3번,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의 경우 심사 결과 그 신청이 법정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라도 기속행위죠. 소음공해, 먼지 발생, 주민의 민원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불허가를 삼을 수 있고 그러한 불허가처럼 비론책을 준수했다면 위협성 인정될 수 없다. 이것도 틀렸죠. 건축허가도 요건 갖추면 해야 돼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소음 발생이 있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공익을 내세우면서 허가를 거부했지만 그건 허가 거부 사유로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단순히 소음공해가 있다. 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허가로서 기속행위고 기속행위는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가 없고요. 단순히 민원이 있다. 소음공해가 있다. 이런 사유만 가지고는 허가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X. 여러분, 지문들이 좀 잔잔히 읽어야 되는 거죠. 4번, 법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임의적 감경 규정을 두었으나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행정청의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요거는 재량권 일탈 남용 위보죠. 그러니까 이제 과징금을, 과징금도 다시 두 가지로 쪼개야 되겠죠.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기속행위야. 독점규제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재량행위죠. 그래서 부과를 해야 돼. 다만 명의신탁자는 기속행위기 때문에 부과해야 돼.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 이거는 기속행위죠.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기속행위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돼. 다만 명의신탁이 뭐가 있냐. 불법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죠. 보통 이제 명의신탁은 불법적인 목적을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불법적인 목적이 없으면 이 과징금을 감경, 감경할 수 있거든.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적인 목적이 없을 때는 감경할 수 있다. 이거는 재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재량인데 행정청이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판단 자체를 안 했다면 이거는 재량권의 불행사 내지 혜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해당되지 않다고 오인해서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그래서 이건 4번 질문은 정확하게는 앞에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 그게 없다더라도 그걸 전제로 깔고 와도 마찬가지죠. 임의적 감경증을 주었다면 감경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겠지만 그런데 재량인데 전혀 행하지 않다. 불행사 내지 혜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는 재량권 일탈 남용해서 해당되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이 됐고요. 4번이 맞는 지문이. 교재에 보시면 288페이지에 보시면 1번 판례가 있습니다. 288페이지에 밑에 1번 판례 있는데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 정답은 4번. 2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건 지문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1번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청문 실시 사유가 세 가지가 있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문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니까 할 수 있다. 골에서 틀렸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청문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모든 처분이 아니라 뭐입니까? 침익적 처분이죠. 침익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처분할 때 사전통제에 대한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모든 처분에 다 청문을 할 수 있다. 그래도 틀렸다. 이거는 사실 어디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틀린 지문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문은.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고 아니면 처분을 할 때인데 모든 처분이 아니라 보통 침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는 거죠.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침익적 처분일 때는 에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지 않고 모든 처분을 해석해버리면 그것도 그 부분이 틀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느 부분이 딱 틀렸다 꼬집어서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2번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역량이 가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청문 절차가 아니라 뭐입니까? 공청의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청문을 공청의죠. 공성의를 실시. 또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다. 틀렸다.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포인트라기보다는 이건 확실하게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청문 절차가 아니라 공청의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것 행정청이 당사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 침익적 처분할 때는 뭐입니까? 의견 청취라잖아. 의견 청취는 세 가지가 있잖아. 뭐 뭐 뭐. 의견 제출, 청문, 공청이지만 청문이나 공청이 안 하면 의견 제출 절차가 일반적인 절차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은 확실하게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청문이나 공청인을 거치지 않는다면 당사자한테 의견 제출 기회는 줘야 되겠죠. 3번 5. 정답은 3번. 4번 행정청이 처분할 때 긴급히 처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이유 제시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이해 틀린 게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 원칙이죠.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잖아. 그대로 명백, 긴급이죠. 긴급 말고도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처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유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거죠. 이유 제시 예외 사이가 두 가지가 더 있잖아. 그대로 인정, 단반 경우로 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긴급히 처분하는 경우만 이유 제시해야 된다. 예외가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잖아. 틀린 질문이죠. 이거 이번 질문은 국어적으로 딱 뭐야 바로 정답이 되어야 된다.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국어가 요구되는, 국어실력이 요구되는 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됐고요. 정답은 3번. 3번 사정판결. 옳은 것이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재량권을 한계를 남거나 남용이 있을 때는 법원을 취소할 수 있고 재량권 일탈 남용에서는 피고인 행정청이 정명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그죠? 갑자기 가다가 뭐 한 겁니까? 사정판결인데 뭘 뜬금없이 일본식 출제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깜빡한 거야? 깜빡한 거죠? 아니 사정판결인데 왜 갑자기 재량권 일탈 남용 입정책임이 등장하래? 그지? 근데 어쨌든 이거는 앞뒤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다고 보다 이 지문 자체는 보기에 주어진 사정판결하고는 전혀 좀 맥락이 안 맞죠. 다만 이건 틀리게나 있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입정책임은 원고, 국민 측에서 입정책임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재량권 일탈 남용에서는 피고인 행정청이 정명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누구야? 원고 측에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지문은 사정판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야. 사정판결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맥락 없이 해놓은 것이고 2번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거로 인해서 있게 될 손해 정도와 배상 방법을 사정조사하라. 이거는 규정이 있죠? 사정판결의 후속 조치, 사정조사, 병합제기, 요약이 있잖아. 사정조사 할 수 있죠? 이분이 맞는 지문. 3번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처분 위법을 판결의 주문에 표기할 수 없으므로 틀렸죠? 판결의 주문에 위법성은 명시를 하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오히려 잘못된 판결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판결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틀렸죠? 그래서 위법함을 명시하면 내용에다가 위법함을 명시한다. 이건 아니죠. 판결의 주문에다 명시를 하기 때문에 내용에서 위법을 명시해서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주문에 명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틀렸다고 봐야겠네요. 3번 X 4번 원고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의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청을 병합해서 제기할 수 없으므로 틀렸죠? 그래서 병합해서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틀렸죠? 그래서 X 정답은 2번 4번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나 재결 취소소송은 처분 및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우리가 평소 때 기출문에서 잘 안 봤던 좀 생소한 지문이죠? 틀렸습니다. 이거는 처분 및이 빠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처분 및 재결 그러니까 재결 취소송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하는 거지 처분 및 하면 틀린 거죠. 처분 및을 빼야 됩니다. 이게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평가되죠? 2번 행정소송법 23조 이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증지하여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면 특별한 사정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의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가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권한 경우에 유형의 무형의 손해를 만다. 요거는 소망 지문처럼 우리가 평소 때 봤던 지문과는 조금 낯선 지문인데 틀렸습니다. 왜 틀렸지? 금전적인 보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빠져야 돼. 그래서 판례 원문을 보면 뭐는 있어?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참고 견딜 수가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권한 경우에 유형의 무형의 손해를 만다. 그런데 판례 원문을 보면 금전 보상이 과도하게 요구된다라는 것은 집행정지의 회복하기 어려운 선에 해당되는 지문으로 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빠져야 되냐? 금전적인 보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거는 빠져야 돼. 이걸 지문하죠.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우리가 평소 때 기출문에서 좀 못 봤던 생소한 지문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런 문제는 교수들이 냈다기보다 소방청에 있는 인사담당 직원이나 직원이 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틀렸습니다. 3번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있선 날로부터 1년. 이거는 맞죠? 다만 있선 날로부터 1년 지나도 뭐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소송의 경우는 있선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죠. 3번이어서 맞는 질문. 3번은 5. 4번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할 때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정당한 사유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틀렸죠? X.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봅시다. 조금 문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설죠. 낯선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 정답은 3번. 5번 행정의 하자에 대한 소명이 좀 옳은 것. 하자에 있는 행정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국민의 권리나 이걸 침해하는 범위에서 이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역시 평소 때 봤던 질문하고 조금 생소하고 낯설죠. 허용되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나 이걸 침해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1번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예언은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이 있다면 그런 법령의 개폐를 고려해서 위법성이 치유될 수가 있다.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처분 당시의 위법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죠. 그런데 처분 당시에는 위법인데 그 뒤로 법이 개정되고 적법하게 된다. 그러면 하자가 치유되냐. 하자 치유는 이런 사유로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우리가 처분할 때는 위법했는데 그 뒤로 법이 개정됐고 그 처분은 적법하게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하자가 치유된다. 그건 안 돼. 하자 치유 사유로 보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같아 있죠. 그러한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서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그런 이유만 가지고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X. 3번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진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죠.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뭐입니까? 명백하지가 않죠. 그래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무슨 사유? 치유 사유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행정관청이 이걸 잘못하여 해석해서 처분했다면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것이나 중대한 것은 아 이것도 좀 이상하게 꼬아놨다 하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중대하긴 하지만 명백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취소 사유로 본다 얘기거든. 그러니까 취소 사유는 맞는데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것이다. 이건 틀린 거죠.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면 하자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인 건 맞는데 취소인 건 맞는데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것이다. 아니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3번 X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토지 소유자 등의 일정수 이상의 동의가 펴는데 그는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하자가 있죠. 그런데 위법하죠. 추가에 추가 동의서가 제출이 되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니까 동의서가 뭐 할 때 결의를 할 때죠. 설립 결의를 할 때 조합 설립 결의를 할 때 요건을 못 갖췄죠. 하자가 있는데 추후에 동의서가 첨부됐으니까 왠지 느낌상 하자가 치유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판례는 이거 하자 치유를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조금 생소하죠. 교재에 있긴 합니다. 418페이지요. 418페이지 보시면 하자 치유가 인정한 사례 부정한 사례가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6번 판례가 있을 겁니다. 6번 판례가 있죠. 이거는 책의 C급이죠. 보통 잘 안 다루는 지문인데 잘 안 다루는 판례인데 한번 언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자 치유가 안 되는 사례로 제시가 되겠습니다. 4번 맞는 지문. 이해 되겠죠. 정답은 4번. 6번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거죠. 행정조사는 법령에서 법령의 준수를 유도하기보다는 처벌. 이건 우리가 맨날 봤던 거죠. 처벌보다는 법령 준수 유도에 중점을 되기 때문에 위치 바꿨죠. X. 1번의 정답. 2번 행정조사는 조사 대상의 자발적인 협조. 우리가 이미 조사죠. 이미 조사는 개별법에 근거 없어도 가능하죠. 2번 5. 3번 행정기관장은 법령에서 규정에 있는 조사사항에 대해서 자율신고제도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죠. 3번 5. 4번 C로 채취할 때는 P로 최소한함을 하고 손실보상해주라. 그런 규정이 있죠. 4번 5. 정답은 1번. 이건 비교적 무난합니다. 7번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1번 중소기업기술진흥정보원장과 값주식회사가 체결한 중소기업정보와 지원사업에 대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대한 환수통보는 이거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로 보고 당사자 소송으로 보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뭐로 몇 번 등장했지? 처분성 OX문제로 등장을 했는데 처분성은 X야. 그러나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거죠. 교재에 보시면 483페이지. 483페이지 보시면 아마 5번 판례로 나와있어요. 48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5번 판례로 나와있거든요. 5번 판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판례죠. 그래서 1번 맞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처분성 OX문제로도 출제됐던 적이 있죠. 처분성은 X 그러나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공법상 법률관계다라는 말이 아마 나와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공법상 계약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거죠. 1번 5. 1번이 정답. 2번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 공법상 계약 해지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거 이유 제시 안 해도 되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공법상 계약의 의무분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집행. 공법상 계약은 타력집행이 원칙이죠.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는 타력집행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자력집행이 허용된다? 아니죠? 틀렸어요. 4번 계약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에는 계약에 대한 명문의 규정 없죠. 처신이 팽지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4번 계약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 않죠? 틀렸어요. 옳은 것은 1번. 8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 위임 명령이 위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거다.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것은 효력이 없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죠? ㄱ 5. ㄱ은 5니까 일단 4번은 탈락. ㄴ. 법률이 공법적인 키워드는 정관이죠? 정관에 위임할 때는 포괄인검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포괄인검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다고 했죠? 틀렸죠? ㄱ은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2번 탈락. ㄷ까지 봐야 되겠네요? 상급기관이 학업행정기관에 대해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인 기준을 정해서 말한다. 이른바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틀렸죠?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ㄱx. 정답은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기억만 되겠네요. 1번 정답. 9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당. 옳은 것이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형벌에 해당되므로. 틀렸죠?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에도 이중처벌 아니죠? 이중처벌금지정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X. 2번.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된다. 종속되는 게 아니죠? 각자 책임이니까 종속된다는 말은 뭐야? 그러니까 종업원의 책임과 업주의 책임은 별개라고 했죠? 서로 연관성을 있지만 별개의 책임이기 때문에 종속되지 않죠? 그래서 그 말에 어떤 게 있어? 그래서 종업원 처벌이 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은 무죄 업주만 유죄 이렇게 내어질 수도 있다고 양벌규정할 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종속되지 않습니다. 종속되는 것이 다 틀렸죠? X. 3번. 통고처분은 처분이다. 이거 뭐 맨날 하는 거죠? 처분성 X. 4번. 이건 중요하죠? 철거의무에는 뭐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 퇴거의무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퇴거 명령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철거 명령에는 퇴거 명령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근거 없어도, 근원에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정답은 4번. 10번. 행정법의 일반원칙. 신뢰본칙에 위반할 때는 그 행위는 위법하며까지는 맞죠? 보통, 그런데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무슨 사유를 봐? 취소사위로 보는 게 일반적이죠. 왜? 이게 중대하지만 명백이라는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행정, 중대 명백사위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행정법의 일반원칙, 신뢰본칙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교재에 보시면 74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사위로 보지 않고 무효로만 보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건 틀렸고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 명백사위니까 뭐로 볼 여지도 있어? 무효로 볼 여지도 있지만 보통은 명백하지가 않기 때문에 위법해도 취소사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신뢰본칙뿐만 아니라 비심평자본, 행정법의 본칙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1번 틀렸죠? X. 1번의 정답. 이번 행정주체가 행정정의 할 때 이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이건 부당결부잖아요.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보고한다. 이거는 부당결부검전칙이죠? 3번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권 행사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절차 규정은 개별법에 없어도 적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헌법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죠? 맞아요. 4번 자기구석의 법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관의 다른 처분을 특정해서 그러니까 자기구석의 원리가 인정이 되면 그 자기구석의 법리를 위반하면 위법하다 고약이죠? 4번 5. 신문들이 뭔가 좀 낯설죠? 기출문제에서 봤던 그런 패턴의 신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저도 이거 어제 수업 준비하다가 해설 강의 한다고 수업 준비하다가 말이 좀 착착 안 감겨요. 딱 보고 감겨야 되는데 뭔가 좀 어색하죠?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뭔가 좀 어색하죠? 교수들이 낸 게 아니라 직원들이 낸 것 같은 느낌이 좀 다분한데 그냥 심정만 갈 뿐이지 물증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정답 1번. 11번 다음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고른 것. 자 국가 아 요거는 소방시험이다 보니까 소방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대표님께서 최근에 있었던 뭐지? 소방청장 국가인권위원회 나오죠. 국민권위원회죠. 국민권위원회하고 소방청장. 원래는 기관끼리 하는 것은 기관소송이지만 기관소송 규정이었기 때문에 원고적격 인정해줬죠? 딱 예상됐던 문제죠. 소방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소방직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하죠. 소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책에 보시면 소방관 관련되는 것들이 몇 군데 나오죠? 그런 것들은 소방공무원들 행정법청에서는 특혜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딱 그거죠? 국가기관인 소방청장은 국민권위원회의견을 상대로 조치 요구에 취소할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 인정해줬죠? 당사자 능력 원고적격을 인정을 했죠? 사연은 길지만 일단 결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X 틀렸으니까 옳은 것 찾는 거니까 일단 1번 2번은 탈락 니언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이 붙인 것은 무엇이든가 이건 지금 질문이 계속 앞에서 두 번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지? 출제하는 사람이 자기도 뭐 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앞에서도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앞에 내고 교수가 냈다면 이건 좀 걸러서 낼 것 같은데 교수가 아니라 직원들이 내면 자기가 앞에서 뭐 냈는지 뭐가 중복되는지도 아니면 출제가 달라서 한번 검토를 하는데 그렇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속행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질문은 맞죠?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붙였다면 무효죠? 니언은 맞아.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바로 정리가 됐죠? 디것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이건 이제 그냥 오면 처분이 기준 이건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죠. 처분을 거쳐요. 행정심판을 거치고 오면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90일이죠? 디거도 2번 리얼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죠? 까지는 맞아.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법 총칙 이거는 행정벌은 맞지만 형법 총칙은 적응이 되지 않죠. 우리가 책에 보시면 행정벌, 형벌과 질서을 비교하면서 박스 있잖아. 박스를 보는 기본 여론은 항상 뭐예요? 대꾸되는 키워드가 출제가 포인트 담에서 계속하는 이야기들이죠? 아주 쉬운 문제야 됩니다. 쉬운 문제인데 교재 보시면 646페이지 얘 보시면 그거 형벌과 질서벌을 비교하는 것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형법 총칙 적용 여부라고 하는 칸이 있죠? 형벌은 형벌이기 때문에 형법 총칙 적용이 되고요. 질서벌은 행정벌이긴 하지만 과태료이기 때문에 형법 총칙 적용 X 그렇게 돼 있죠? 그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리얼 틀렸죠? 정답은 3번 12번 공법상 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죠? 시효기간 관세법 블라블라 특별한 규정벌은 몇 년? 원인의 소멸시효죠? 1번 5 2번 부당이덕 반환청권 판례는 아직까지 사법관계죠? 민사소송이죠? 2번 5 3번 소멸시효 국가재정법에 있는 소멸시효는 국가가 국민한테 돈 받을 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돈 받을 것 양쪽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3번 해보니까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은 물론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다 적용이 되죠? 3으로 4번 공법상 특수성으로 인해서 시효 중단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죠? 이거 제가 기본 말할 때도 맨날 하잖아요? 베이스는 민법 그 말 기억나나? 그것만 기억해도 웬만한 질문은 다 커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정법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시효, 날짜 계산, 부당이덕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사회인의 공법형이 다 행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게 베이스로 깔고 간다 했잖아요? 딱 그 질문이잖아요? 중단과 정지에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죠? 틀렸죠? X 베이스는 민법 그 말을 또 연상하면 되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13번 행정지도 옳지 않은 거죠?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지도에 따르지 아니었다는 걸로 풀고 이건 조문 거대죠? 불이익조차 하면 안 되죠? 2번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 부담이죠? 맞고요 3번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의 내용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낼 수 있죠? 3번 틀렸고요? X 4번 목적 달성 필요 최소한 데 그쳐야 되겠죠? 4번 이런 것들은 다 쉬운 문제야 됩니다. 정답은 3번 14번 옳지 않은 것 질서위반의 규제법 고의과실 과태료 부과할 수가 있다?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맞네요? 원래 조문은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반대로 해서 가면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1번 5 2번 질서위반의 성립은 행위시 법률, 과태료의 처분은 판결시 법률, 틀렸습니다. 둘 다 행위시죠? 조문에 보면 질서위반의 성립과 과태료의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살짝 교묘하게 꼬아놨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X 둘 다 성립 그리고 과태료 처분도 행위시 법률에 따라서 압니다. 2번 X 3번 행정청은 질서위반의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행정조사하는 게 허용이 되죠? 그래서 3번 맞는 거죠? 조사가 필요하도록 인정할 때는 조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질서위반의 규제법상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조사가 가능하죠? 법정조사권은 판례 원문에, 그러니까 법조문 원문에 있지는 않지만 그냥 행정조사,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행정조사하는 건 허용이 된다. 그런 쪽으로 기억하시면 되죠. 3번 5 4번 행정질서 범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 총칙이 충돼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건 또 반복적으로 나오죠? 좀 전에 뭐냐? 11번에 리얼했던 질문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의 내용이나 이 낯선 질문을 보니까 출제는 교수님이 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낸 질문 또 막 나오고 가지고 반복 중복되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하면 이제 학원 강사가 아 뭐야? 그만 이야기했죠. 어쨌든 받던 질문 중복되는 거죠? 보면 됩니다. 정답은 2번 15번 다음 중 특허 아주 날로 먹는 거죠? 하허면 특인데 확공통수 때 특허 귀하허가는 특허죠? 꼬린말은 허가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지휘 설정은 특허죠? 공무원인명도 공무원의 지휘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특허죠? 3번 개인택키면은 운송사면은 특허죠? 4번 학교법인이사 선임 이거는 선임행위에 대한 인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임행위는 이거 또 질문해 봐봐요. 선임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선임행위에 대한 인가죠? 선임행위에 성인해야 인가잖아요. 그렇지? 선임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사인의 공법행위죠? 이것도 여기서 취지는 인가로 물어본 것 같기는 한데 은밀히 말하면 선임을 성인하는 행위 그래야 인가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그래서 좀 디테일이 좀 떨어지죠? 어쨌든 정답은 4번 뭐 출전 오류는 아니고요. 16번 옳지 않은 것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정지도 행정지도의 개념이죠? 1번 5 2번 행정지도를 한 자는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에 대한 취지 내용을 밝혀야 되지만 신분은 생겨졌을 때 아주 유치하게 꼬아놨죠? 신분도 밝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지도 실명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번 X 3번 부당하게 강요하면 안 되죠? 4번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기 때문에 근거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4번 5 정답은 2번 지금 뭐 하다가 10번까지 이제 뭐야 심혈을 기울여서 내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20문제 만지는 뭐가 떨어지는가 체력이 소진된 것 같아가지고 대충 냈다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그냥 아주 기본 문제 평양 문제를 등장을 시켰죠? 17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관련되는 판례 태도롱 여기 있는 지문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1조간 연구단지 내 녹지구역의 위험물 저장시설인 주유소와 LPG 충료소 중에서 주유소는 허용하면서 LPG 충료소를 검지하는 시행령 규정은 행업을 하려는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결과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틀렸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헌법재판소 교재 잘 안 나오는데 책에 보시면 평등원칙 파트에 보면 교재 보시면 82페이지 82페이지 보시면 그게 9번 판례 82페이지에 9번 판례로 보면 평등원칙 관련된 건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책에 있는데도 처음 봤던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82페이지에 보면 9번 판례에 있죠? 9번 판례에 보시면 그게 위험물 저장시설, 주유소, LPG 충료소 주유소는 허용하면서 LPG 충료소를 검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보고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X 2번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처분일 때는 취소해야 될 공의상 필요와 취소를 위해서 당사자에게 기독권 신뢰 보이는 것들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할 때 강하지 않아도 취소할 때 아이씨 잘 나가다가 거기서 하죠? 공익이 사익보다 커야 되잖아. 강하지 않는데 뭘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거기서 봤죠? 그래서 정당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하다는 말은 공익이 사익보다 큰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의미가 되겠죠? 2번 틀렸어. 3번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관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간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그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할 수 있도록 커므로 위의 반려 처분은 신뢰본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팔도 돼요. 이거 맞거든? 이게 사실 지문이 정보가 불충분해. 우리 교재 보시면 320페이지에 가봐. 319페이지, 320페이지 보시면 허가를 거부하는 상황이 있었죠? 뭐부터 시작됐어? 일반 음식점부터 시작했죠? 그러다가 2번, 3번, 4번이 두 페이지에 나누지 300 몇 페이지? 319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그래서 1번, 2번 가다가 2번, 3번, 4번이 건축허가잖아. 건축허가의 경우에 2번과 3번은 사이에게 손을 들여줬죠? 그러다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 판례 봐봐. 숙박시설 허가를 신청해서 요건을 갖췄는데 이거 거부했죠? 왜 거부냐? 야, 이거 숙박시설 들어서게 되면 뭐한 거야? 하나 해주면 우죽선처럼 숙박시설 모텔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인근에 학교도 많고 주택단지가 있는데 뭐야, 애들의 교육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들의 침해를 가져줄 수 있다. 그래서 더 큰 공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더라도 신뢰의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다. 이건 건축허가 중에서 뭐에 손을 들은 거야? 공익에 손을 들어준 사례죠? 그래서 요즘은 고지문을 염두에 둔 건데 다만 그거를 물어보려면 정보가 좀 더 있어줘야 되는 게 맞지. 집단향약단지화되고 이런 정부도의 질문이 있어야지 공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정보는 다소 좀 부족하지만 이 지문을 연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이 지문이 이제 이 17번 문제가 그나마 좀 난이도 있는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옥외 집회의 사전신고 의무를 규정한 집시법 중에서 옥외 집회에 관한 부정은 과잉금전책에 위배돼. 과잉금전책이 행정부위반칙처럼 보지만 이건 은밀히 말하면 헌법할래요. 헌법할래. 그래서 옥외 집회의 경우에 사전신고하도록 돼 있거든. 옥외 집회는 그렇지 않은데 옥외 집회는 사전신고하도록 하더라도 이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거든. 그래서 비례원칙을 위배해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죠. 그러니까 옥외 집회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허가까지는 안 되지만 최소한 뭐는 하라? 신고는 하라죠. 그런데 옥외 집회는 신고 안 해도 돼. 옥외 집회는 집회의 자유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옥외 집회는 허가까지는 필요 없지만 최소한 사전에 신고하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지켰다. 합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책에 없어. 책에 없는데 이거는 헌법 판례이기 때문에 헌법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잉금지원칙이기 때문에 행정법의 판례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보통 헌법에서 많이 다뤄집니다.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보시고 이건 그냥 참고해서 보십시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그래서 3번 그나마 좀 어렵다면 요즘은 정도 볼 수 있겠고요. 18번 행정의 부관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거죠. 자 사전변경. 우리가 법유동사죠. 이거는 아주 유명한 거죠. 부관이 사전 변경의 경우 사후 부관이 허용되죠. 2번 2번 부관 유형 중에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소멸된다. 두 가지가 있죠. 불확실이니까 뭐야. 조건이고요. 소멸되니까 해제 조건. 이거 제가 부관할 때 용어 잘 보라 했죠. 정지되어 있다가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되어서 효력이 소멸된다. 불확실 조건. 시작되는 기한, 시기, 쫑치는 기한, 종기, 그런데 확실하다. 기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야.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조건. 소멸되니까 해제되어서 소멸된다. 해제 조건. 맞죠. 2번. 3번 국토관리, 지방국토관리청장. 이게 최근에 언급 잘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법률효과 일부 배제죠. 판례는 법률효과 일부 배제를 부관으로 보죠. 학설 중 일부는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부관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일부 주장되고 있으나 판례는 통서가 다수들과 판례는 법률효과 일부 배제도 부관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36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법률효과 일부 배제 부관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판례는 법률효과 일부 배제를 부관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양관로 4번에 고지문이 있죠. 고지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렸죠. 부관이 용을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일부 있으나 그건 판례는 아니죠. 판례는 법률효과 일부 배제 부관을 보고 있기 때문에 3번 틀렸죠. 4번 애매할 때는 뭐로 해석한다. 부담으로 해석한다. 이건 아주 기본 질문이죠. 4번 5. 정답은 3번. 19번 행정강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다툼이 있으면 파인다. 행정계는 법령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경우는 거로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협조. 이미 조사죠. 이것도 아까 봤던 질문인데 문제가 막 중복되는 부분이죠. 1번 화재 진압 작업을 위해서 화재 현장에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는 것은 급박성을... 그러니까 보통 불법 주차한 차량 현장에서 곧바로 끌고 가는 것은 적시강제에 의해서 설명되어 있죠. 다만 적시강제는 근거를 둬야 돼.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법에 엄격한 근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급박성을 이유로 근거가 없더라도 거기가 틀렸네. 그렇죠. 소방직이다 보니까 화재 진압 작업, 소방 관련되는 사건이죠. 현장에서 화재 현장에서 진입을 위해서 차 빼주세요, 빼주세요. 이거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은 바로 부셔버리든지 끌고 가든지 해도 돼. 다만 그렇게 하기는 차가 불법 주차한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 빼주세요 하지만 끝에 안 빼주지 않으면 그냥 부셔버려도 돼. 부셔버려도 되고 경고 없이 곧바로 끌고 가도 적시강제니까. 적시강제죠. 다만 적시강제는 급박성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엄격한 실정법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어디냐.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거기가 틀렸네. 그러니까 급박성과 최후 수단을 맞죠. 보충성이니까. 그러나 근거는 그 자체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다. 3번.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야간 대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야. 그래서 제가 책에서 빼놓고 아마 단과할 때 제가 추가해서 해드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야간 대집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게 그중에 하나가 뭐야. 해지기 전에 대집행 착수했죠. 그런데 뭐하는 도중에 철거하는 도중에 해가 졌다 하던 것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야간 대집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지. 그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래서 야간 대집행은 원칙적 금지이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두 번째 해가 지기 전에 착수를 했다. 세 번째 야간에 안 하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네 번째 기타 등등이죠. 그 밖이죠.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를 했다면 야간 대집행 실행이 가능하다. 맞죠. 3번. 이거는 상당히 주의해서 보셔야 되죠. 4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독촉.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납부 최초독촉은 처분성 얼어보는 거죠. 이것도 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 판례죠. 네. 정답은 2번. 자 20번. 국가 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 자 성폭력 범죄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 이거 밀양 성폭력 사건인데 실제 판례에서는 특정 지자체가 나오진 않지만 이거죠. 범인식별실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 인적상을 누출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경찰관이 이건 해도 해도 넘어갔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결론은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해줬죠. 1번 보니까 인정된다. 맞죠. 1번 5. 2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치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 부터 보관 중인 차량 열세를 반암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켰을 때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인데 이게 틀렸거든요. 이거 잘 안 봤지. 책에 보면 719페이지에 가봐. 책에 719페이지 4번 판례에 보시면 719페이지 4번 판례에 보시면 꺽쇠 2번의 내용이 있어. 꺽쇠 2번에 보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했어. 이게 만취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말할 상황이 아니야. 운전할 상황이 아니거든. 그래서 단속을 하면서 차키를 압수해 갔어. 내가 이제 차키를 압수당했죠. 그런데 이제 내가 경찰한테 가서 이제 막 이제 일종의 이제 야루라는 말을 쓰면 안 되구나. 이게 꼼수를 부리는 거죠. 아 이게 내가 땅 가려는 게 아니라 차 안에 뭐야 물건을 두고 물건 좀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차키 좀 잠시 후에 달라 라고 했거든. 그런데 부지역에 줘버렸지. 그런데 받아가지고 그 길로 운전해서 그냥 도망가다가 사고를 낸 거지. 알고 봤더니 이제 뭐야 차키를 그게 뭐야 부지역에 이제 돌려주는 그러니까 가져가도록 허용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거죠. 이건 경찰관의 직무상 불편의 인정이었죠. 난 그 말을 믿었다는데 술 취한 사람은 믿을 걸 믿어야지. 그 말을 너무 그렇게 쉽게 믿고 차키를 돌려줬던가. 이거는 경찰관의 직무유기로 본 거죠. 이거는 그래서 배상책임 인정이 된 상태. 거의 잘 안 나는데. 2000년대 초반에 행시 문제나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등장을 했던 판례인데 거의 안 나는데 이게 소환되어 왔네요. 그래서 일단 국가배장 책임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이고요. 한 번 지방경찰 지자체장. 이건 우리가 했죠. 뭐입니까? 신호등은 지자체에서 설치하지만 뭐야. 국가한테 관리가 넘어가니까 책임은 누가죠? 둘 다 지는 것이겠죠. 둘 다 지는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배상책임을 지는 거죠. 4번도 같은 명의 얘기죠. 재위임 또는 재위임이 됐지만 역시 국가사무가 도지사, 도지사사무가 군수로 넘어왔죠. 군으로 넘어왔다. 그럼 이거는 다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재위임되는 경우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군인이, 다만 군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한하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뭐야. 군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만약에 군에서 배상책임을 안 지면 배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국가도 안 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군이 진다면 원래 업무가 출발이 됐던 기관임사무니까요. 기관임사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가 되겠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군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건 한하이란 말이 약간 어폐가 있긴 있습니다만 군에서 비용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 국가도 함께 배상, 둘 다 배상책임을 지는다. 그저 설치관리자, 비용 부담자 둘 다 책임진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4번 맞고요. 정답은 2번. 지문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안 익숙하죠. 왠지 낫습니다. 그래서 내는 문제의 수준을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런 맥락을, 이런 좀 낯선 지문을 잘 안 쓰는데 어쨌든 문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직 지방기 인사혁신청에서 내는 전형적인 문제의 지문에 익숙한 문제의 지문이 아니라 조금 뭔가 꼬아내는 것도 좀 낯설게 꼬아내고 지문을 너무 축약하거나 좀 이렇게 어색하게 꼬아나긴 한데 어쨌든 지문 하나하나는 상당히 유력한 지문과 좋은 지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소방직 2020년 6월 20일 때 소방직 시험 문제, 행정보청력 문제 해설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